2개에 117스키우니까 지금 이 동네까지 다 한국분들이 많이 살아요. 건물도 대한민국 명사관일 거에요. 거기 한인 이 동네가 구한인타운이에요. 지금 도로가에서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최초의 성중관대학교입니다. 처음으로 유교사상을 받을 리왕조라는 어제 수상이냐고 볼 때 말할 왕조 있죠. 이 동네까지는 보고 있습니다. 이 동네가 안 cultures 그냥 두 명을 했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왜 историю 자세히 자격수 상품을 했다고 생각했어요. 뿐에 100만원을 제ク량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